grr 으 으 으으... 꼬글거리지 말고 어서 타 COPS 악당들은 모두 우주 감옥으로 보내줘 응 걱정하지마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다고 그런데 정말 혼자 가도 되겠나? 이런 일쯤이야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값스! 그럼 너만 믿는다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떡해? 난 지금 중요한 임무 중이라고 어서 비켜줘 중요한 임무? 나도 오늘 볼 일이 좀 있거든 바로 너! 어? 어?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 싱거운 녀석 작전 성공이다 아직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음 저 녀석은 뭐야 콘크릿한 짝퉁인가 중장비 로봇 같다 그러더라고 변신부터 해야함 트랜스포메이션 저 총알 자스피 리볼버 내 친구 또봇 센거야 방패는 카봇거라 그러더라고 뭐지? 도둑질 전문 로봇인? 도둑질은 악당 유치원 때 배우는 나쁜 짓의 기본이지 내가 누군지 궁금한가? 지금 알려주마 일단 피하는게 좋을 것 같음 아니 대도시의 영웅 또봇들이 저 녀석이 뭐가 무섭다고 으악 뭐야 뭐야 발이 안 움직여 한 방 제대로 맞았다 그러더라고 와이 어른땡 놀이 생각남? 땡 해줄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더라고 어? 그동안 우리가 신나게 싸워줄 거인 도봇들이 당하다니 엑스 엑스 와이 이제 땡 이라 그러더라고 어? 아우 이제 좀 살 것 같다 엑스 합동 공격 시작할까? 소닉 스피 킥 저 녀석 왼쪽 다리가 약점이다 그러더라고 파워 스파이크 스파이더 킥 스파이를 Jackson 스파이크 킥 큰 스파이더 STUDENT ições